소외된 예술가를 위한 공연을 올렸습니다. 바로 그림이 쓰지 않습니다.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네요. 서울러 가자. 앉을 수 없어. 눈이냐 호냐 입히냐 이거 아니야. 나는 집인 거 같아. 아니 왜 이래.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. 예술하는 사람들도 천차만별이라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답니다. 성도 5-2에 1에 1. 내 목소리로, 내 노래를. 그리고 천천히 연구를 시작하면. 꼭 디테일 수 있잖아. 너 아무것도 우리 케어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안 나오잖아. 당장 형도. 영비도 노래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구를 시작하면. 수고하네. 수고하십니까? 정리! 순서와. 정리! 2대1. 정리! 정리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기맛 이야기하듯이 들어줘 세상